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응봉동 금호 현대아파트 30평대를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 매도 계획이 있어서 전문가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응봉동에 있는 금호 현대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내년에 매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현재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봉현대아파트 내년 매도 이거는요 응봉현대만 비단 국한된 질문이 아니고요 네 네 흐름은 어디든지 약간 먼저 가는 흐름이 있고 따라가는 흐름이 있는데 네 우리가 보다시피 지난 뭐 한 7년여 동안 네 맨 처음 스타트는 강남권 재건축일지라도 다 따라가면서 오르죠 네 내려올 때는 또 다 같이 내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년에 팔면은 내년까지 가서 팔릴까요 매도가 가능할까요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황금성이죠 네 이 매도가 가능하려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네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매수자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 그때는 이건 팔려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은 결국에는 내년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매수자가 계속 붙을까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이 아파트는 지리적 입지 여건이 뭐 압구정 쪽에도 또는 강남 쪽에도 그리 멀지 않고 성수동 가깝고 그거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 모든 요소와 얘는 시간이 오래돼서 30년이 다 됐지만 재건축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현재 용경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아파트다 보니 그렇다고 할지 역세권도 아니고 가격대가 다른 것보다 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아파트에 접근하는 사람은 역세권 주변에 이 동네라도 역세권 주변에 좀 가격이 높은 걸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거에 좀 접근을 못하고 이 동네는 살만한 그런 사람이 접근하겠죠 네 그럼 이 동네에서도 이런 역세권에 있는 것보다는 좀 밀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현재도 거래가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네 현재다 거래가 내 거 내놓으면 팔릴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거래되는 걸 한번 보시면은 아파트마다 어떤 아파트들은 몇 개월째 아예 한 건도 없고요 네 어떤 거는 아파트 한 달에 뭐 반짝하고 7월달 정책 나오고 난 뒤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톱 됐고요 네 뭐 어떤 거는 또 한두 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저렴해서 저라면은 내년까지 안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은 지금부터 저는 시도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내가 가보자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파트에 내는 물건이 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 계약들이 되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글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요 네 실제 실 거래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래량하고 내놓고 나서 실제 금액으로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되는 거는 솔직히 제가 조금 저라서는 의심스럽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어디든지 안 나와요 네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글쎄요 네 바로바로가 지금 시청자분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은데 제 시각으로는 그게 좀 아니에요 제 시각으로 네 실 거래가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팔려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도 내놓지는 않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많은 내 고객들이 팔라고 해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집들이 많아요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청자님은 내 거는 내놓으면 팔린다라는 가슴에 확신을 갖고 계시고 저는 그 확신에 대해서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 물론 실거래가 수준의 그 이하로 내놓는다면 팔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가격대에 과연 내놨을 때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팔고 싶은 가격이 있어요 네 실거래가도 받고 네 그 가격에 실험 삼아서 제 얘기 듣고 네 한번 내놔보세요 지금 내놔놓고 손님이 눈으로 보고 직접 계약하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제 한번 내놔보세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손님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중개사들한테 네 지금 계약하자는데요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얼마면 계약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으세요 그게 손쉽게 여기저기서 나오면은 내년에 가서 파세요 네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해보시고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만약에 왜냐면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마음하고 별반 차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냈는데도 금방 만약에 계약하자 하고 왔다 그 가격에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방송 전화 좀 주세요 저 대표 전화로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럼 제가 뭐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제 자신도 확인하게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라면은 어쨌든 저는 지금 팔 것 같아요 저는 내년까지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